코로나19가 바꾼 일상엔 교육 분야도 빠질 수 없습니다. 원격 수업 확대와 달라진 수능 모습까지, 송년기획 코로나가 바꾼 2020년 한 해 교육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주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변화의 중심의 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원격 수업의 도입과 확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 수업이 어려워지자 원격 수업이 새로운 교육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원격 수업으로 인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다문화, 장애인 학생을 중심으로 학력 격차가 커졌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2020학년도는 원격 수업이 최초로 시행되어서 교사, 학생, 학부모 상당히 당황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교 계약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대입도 2주씩 수년된 상황으로 많은 입시 환경에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3월 초 진행되던 첫 등교 수업은 5월 20일이 돼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전반적인 학사 일정이 밀리면서 대입 일정도 2주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시와 정시 등 대입 일정도 동시에 바뀌면서 수험생들은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수능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교무나 후배들의 응원도, 학부모의 기다림도 없었습니다. 발열 체크 후 난임 구사실에는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수능을 치르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수능 성적이 발표되는 날도 달랐습니다. 광주광독구에서는 학교 운동장에서 거리 두기를 지키며 수능 성적표를 배포하는 이색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학별 고사에선 비대면 면접이 도입됐습니다. 지역에선 광주대, 광주여대, 호남대와 동신대 등이 비대면 면접을 도입해 2021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했습니다. 비대면 면접을 처음으로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선 낯설고 부담스럽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원격 수업으로 부실한 수업의 질이 논란이 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특별장학금의 형태로 등록금 일부를 학생에게 반환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변화의 중심에선 교육 분야, 철저한 방역을 지키면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새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CNB 뉴스 조은혜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